잘 지냈고요. 바쁘게 지냈고 좋은 드라마 만나서 요즘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. 드라마 엄청 핫했잖아요. 완전 핫하고 뜨겁고 튀어서요. 제목이 튀어서. 그래서 튀었나 봐. 그래서 소리 할머니 덕분에 이게 한 2년은 배고프지 않을 것 같은.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치매 할머니 역할을 해 주셨는데. 혹시 그 극 중에 한 대목만 다시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느닷없이 그렇게 불쑥. 보여주세요. 옆구리 치매 들어오면 놀라는데. 보여주세요. 네, 그러면. 몰입하시는구나. 헬미가 다 잊은 줄 알았어. 있기는 헬미는 시방 기억 속을 여행 중이여. 세 살 적 엄마 아픔에서 어리광 부릴 때로도 갔다가. 열여덟 서방 만나러 갔다가. 이라고 우리 막둥이 그리우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거요. 와. 와. 스튜디오가 너무 조용해졌어요. 순간적으로. 몰입감이. 순간 몰입을 눈 감고 한 3초 만에 몰입을 하시네요. 이 장면 저도 안 잊혀져요. 대사가 주욱 같아서. 그냥 이렇게 영혼 속에 스미듯이. 그냥 싹 들어오더라고요. 아니, 선생님은 그 몰입감 너무 좋은 대사라서 잊을 수 없다는데. 저희는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.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. 맞아요.